오늘은 천안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포토 에세이를 SNS상에 올리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SNS에 개설된 한국 게시물 공간에 올라온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포토 에세이 준비했는데요. 학교 소식을 전하는 단순한 사진들이 아니라 학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진입니다. 약 6천 명 정도가 이 게시물 공간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 게시물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학교를 넘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노동자들은 학교를 위해 남모르게 애써주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평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을 학생들이 포착해서 사진 모음집을 만든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작은 물결이 만든 큰 감동의 파장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남모르게 애써주시는 분들의 사진이군요. 그럼 누가 그 사진을 찍은 건가요? 네, 학교 내에 한줌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두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한줌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줌인해서 사진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는 단체인데요. 지난 겨울방학에도 학교의 미화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포토 에세이를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자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뜻에서 시작한 일이네요. 네, 사실 저는 주변에서 미워온 몇몇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린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학생들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한 컷 한 컷 담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셈이죠. 학생들은 사진 속 모델이 되어주실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서 섭외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일하시는 미화원과 전기시설 담당자 그리고 학교 식당의 조리사까지 이렇게 세 분의 사진을 찍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사연들을 사진 한 편에 짧게 적어 에세이가 완성됐습니다. 포토 에세이 제작자 최상규, 최성규 두 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섭외 문의를 드리고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미디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포토 에세이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나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도 환하게 잘 웃어주시고 일을 하시는 현장 촬영 때도 당연히 카메라에 대한 어색함이 존재하긴 했지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고 말씀드리는 포즈도 잘 잡아주시면서 촬영을 잘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구도나 색감에 치우쳐있는 그런 사진 기술이 아닌 스토리가 녹아있는 사진을 좀 촬영하고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수필과 사진을 합친 포토 에세이를 앞으로 시리즈물로 몇 편을 더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후속편에서는 사진에 관심이 있는 다른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찍어보기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간단하고 참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게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사연도 좀 담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저도 그 사진들을 확인했는데요. 사진 실력도 대단했지만 사진 속에서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더라고요. 앞서 사진 한 편에 짧은 사연이 적혀있다고 했는데요. 숨은 영웅들이 학교에서 만났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미화원을 도와 눈을 같이 치워줬던 학생. 전봇대 수리작업 도중 함께 사다리를 잡아줬던 학생. 학교 식당에서 매번 음식을 극찬하던 학생까지 모두 학생들의 따뜻한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연들이었는데요. 사진 속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보니까요. 사진 속 본인의 모습에 부끄럽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사연을 알릴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표현하셨습니다. 인터뷰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았던 사진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미화원 황지향님, 전기시설 파트장 김성훈님, 그리고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강용복님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미화원 황지향님, 전기시설 파트장 김성훈입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런 것을. 그런데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요. 밖에 눈을 치우고 있는데 학생이 옆에서 오면서 같이 안 돼요. 그러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학생이 이래서 아니 학생 장갑도 안 끼고 손 실어서 안 돼 그랬더니 저도 해야죠. 그러는데 막상 그것을 저희가 같은 경우는 어디다 올릴 데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근데 이런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올려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약간 느끼긴 했어요. 저희는 뭐 숨기고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감도 생기고 또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는 느낌이 더 들고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선조는 할머니 출세했네요. 우리 선조들이 할머니 출세했어요. 대화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사진 한 장에 행복해하시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끼니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고 이른 새벽부터 교내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이들의 땀과 노력을 환하게 조명한 학생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 일에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보살피는 직원들의 따뜻함. 네 모두가 정말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나저나 이 사진들이 학교 SNS에 올라갔다니. 이제 뭐 다른 학생들도 분명히 이제 사진을 다 봤을 텐데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진을 확인한 다른 학생들 역시 포토 에세이를 기획한 한 줌단을 칭찬했습니다. 저처럼 무심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보이지 않은 영웅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사진 속 영웅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놀고 그러면 그런 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여유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그 사진들 올라온 거 보고 참 감동도 많이 받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남모르게 열일해 주시는 그런 분들 보면 인사도 예의 바르게 하고 그러고 지내겠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눈치채지 못하면 그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도 되고 저희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데 이제 묵묵하게 꾸준히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또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종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해 주시는 교직원분들과 다른 분들 모두에게 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학생들에게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여우면서도 어른스러운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전국의 다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기운 내시고 흐뭇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훈훈한 미담을 전해드리면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은 영웅이 과연 누굴까 궁금했는데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니 우리 곁에 영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학생들은 직원들을 영웅으로 표현했지만 직원들은 자신들의 꾸밈 없는 모습과 마음을 작품에 담아준 학생들을 진짜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토 에세이는 시리즈로 만들어 더 많은 영웅들을 찾을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주목해 주시고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영웅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네. 아주 훈훈한 대전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